쓰레기, 봉투, 스토리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스토리가 있다 그랬죠. 딱 보면은 스토리가 있죠. 이런 거는 한번 봐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없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스토리가 있죠. 정리한 스토리가 있죠. 이런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또 야외에서 지금 12시 다 되어 가는데 한번 놓은 김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야외에서 찍어볼게요. 놀란 걸 잘 모르겠네. 조금 높여가지고 잘 찍히면 한번 볼게 있습니다. 여기 다인가? 여기 안 올라오네 생각보다. 여기 고프로 쇼티거든요. 쇼티. 고프로 쇼티인데 많이 안 올라오네.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일단. 뭐 바꿔볼게요. 바꾸면 안 되겠다.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멍은 옵니다. 지금. 바꾸면 안 되겠다. 사장님 이거예요. 다음 영상 innocence. 안녕하세요 나에서 예 지금 쓰레기 봉지 속에서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건 뭐 소개시켜 드려야 되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라 가지고. 일단 카메라 켰습니다. 쓰레기가 봉지 속에 놓은 건데 한번 볼게요. 먼저 톤 테이블 하나 나왔고요. 톤 테이블. 그 다음에 쌀. 쌀인데 이게. 잠깐만요.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어도 관계는 없지. 쌀이 한 봉지 일단 나왔고요. 도전 날짜가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쌀이. 내가 보기에는. 먹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쌀봉은 멀쩡하거든요. 이게. 이게. 벌레가 먹었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이거는. 이게 이런 걸 쓰레기 봉투 속에. 참. 아프리카는 참. 이. 이거. 이 정도 같으면. 네. 한 달 식량인데. 이게. 할 동안에. 뭐. 우리나라는 너무 보좌가. 전부 다 보좌가 많아가지고. 자. 이게. 그 다음에. 밥솥 하나 나왔고요. 이거는. 붙지 싶은데. 붙죠. 그 다음에. 후라이팬 하나. 후라이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냄비. 주전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칼. 예. 칼 누르면 이제. 제가 할 때 쓰면 되죠. 예. 분해할 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라디오. 한 점 나오고요. 라디오 한 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각종선이. 각종선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판. 알루미늄 판. 정반. 그 다음에. 후라이팬 또 하나 더 있네요. 이 후라이팬 하나 더 있고. 후라이팬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선인데. 이게 무슨 선을. 공사가. 공사에는 이렇게 잘라놨는. 잘라놨네요. 잘라놨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것도 잘라놨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잘라놨고. 이것도 이렇게 단선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리. 이거 구리죠. 이게. 그 다음에 케이블. 뭐 케이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구리. 집에 뭐 공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하면서 뭐 이렇게 선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단선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거 보면 전부 다 단선되었잖아요. 집에 공사 있는 거 맞죠. 뭐 전기공사. 그거를 대제적인 공사는 아니고. 하여튼. 전기공사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선들이 많고. 마우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네비게이슨 하나 있고요. 네비게이션 있는데. 이거는 또. USB. USB 꽂혀있네요. 몇 기간인지 몰라서. USB도 꽂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그 다음에. 각종선이고. 이런 거는 또. 사용하지 않는. HDMI 단잖아요. HDMI. 사용은 한 번도 안 있는 거네요. 깨끗하네요. 이렇게. 전부 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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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하게 놓으죠. 이렇게. 이 정도 같으면. 쌀도 뭐. 쌀만 해도. 옷이 쌀값 비싸죠. 쌀만 해도. 하여튼. 무한 무시합니다. 한국사람들이. 쌀을 저렇게 버리면. 이거 이거 뭐. 먹어도 안되지 않습니까. 보채이. 깨끗하잖아요. 쌀이. 뭐. 쌀이. 벌려 묵다든가. 누룩해졌다든가. 냄새난다든가. 그러면 못먹는데. 이거는 뭐. 깨끗하네. 쌀이. 하여튼간에. 오늘 놓은거. 지금까지 놓은거. 이렇습니다. 요. 쓰레기봉투. 소비성. 맞죠. 도망 무시하죠. 이게. 예. 오늘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야 된다. 자. 요거.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런거는 이제. 에. 집에가서. 턴테이블 이런거는. 턴테이블 이런거는. 턴테이블은 어릴게요. 굉장히 오래되 보이는데. 아. 에로이카네. 이야. 에로이카 이거 아시죠. 턴테이블. 퇴강거. 퇴강 에로이카. 야.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거는. 그거인데 이거. 오래되는건데. 뒤에 꽂는 단자가 살아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돌아가면은. 이것도 통매가 가능한데. 이거 너무 오래되가지고. 아마. 고장 났을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순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èleег프.